선생님이 해고시키는 나쁜 사장. 귀찮게. 귀찮고요. 구니까. 밀어질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그렇게. 그게 걱정이에요, 선생님. 걱정할 거 없어. 그냥 연기면 뿐이야. 심화는 자빠지면 내가 자빠지니까 신경 쓸 거 없어. 선생님 대본을 혹시 버렸을 때 모든 걸 다 암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. 몰랐죠. 저도 제 씬에 있는 것도 사실 항상 드라마 촬영할 때도 그렇고 대사 이렇게 많으면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NG 없이 거의 3시간 가까이를 공연을 해야 되니까.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는 진짜 놀라울 수밖에 없어서. 됐어, 이제. 이렇게 준비해. 진짜. 좋은 얘기 한 번. 부끄러워하세요. 연석 씨는 스승님을 밀쳐야 하는 액션 연기가 영 걱정인 모양인데요. 후배의 부담을 풀어주려는 순재 씨. 질문 좀 하세요. 5분만 여기 계시다가 정신 좀 차리시고 대구에 돌아가십시오. 그러니까 여기서 금방 오바루가 갚지 말고 내가 밀잖아, 물론. 다 입에서 쓰러져 있으면 순간 자기도 어, 이런 게 있어야 돼. 자기가 밀은. 자기가 의도적으로 민 건 아니야. 뿌리신 건데 내가 넘어진 거네. 그러나 늙은 게 넘어져서 아이고 이런 기분이. 대사 명절이잖아. 당연한 것처럼 하지 말고. 잘생긴 하워도 나왔다고 난리내시겠다. 감사합니다. 그래? 대사다. 얼른 건드면 그래. 조언 뒤 마무리는 늘 칭찬입니다. 그 아이의 현재 입장에 맞게 역할에 맞게 어떻게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될지 이런 거를 훈계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형님같이 오라버님같이 늘 상대방을 동격으로 놓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. 그때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. 배우로서. 그래서 연기도 너무 안 되고. 선생님 대사가 너무 안 되고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예순재 선생님께서. 이제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? 그랬더니 여태 옹알이 하다가 이제 말하려고 그래서 네가 힘든 거라고. 정말 그 한마디로 확 아 내가 이제 뭔가 좀 하려나.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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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